여러분 안녕하세요. 토리당입니다. 제가 오늘은 제가 오늘은 스카이워즈에서 영혼의 음료를 따서 아우! 대박! 나은 핏으로만 싸워볼껀네 일단 스카이워즈로 빨리 가죠 스카이워즈 자 한번의 광고보기와 제가 직접 모은 영혼 111개입니다 이거 진짜 모으기 모으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자 모으기 시작 스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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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키키 장포크 장콩 힘든가 봐? 박쥐사랑 잠시 안녕 허억 전설이 떴는데 왜 기쁘지가 않지? 우와 잠시 왼쪽에서 우와 전설이 두 개 잠시 왼쪽 어 근데 생태학자 키지나? 생태학자? 이거 쏜거야? 오케이 어 근데 생태학자 생태학자 키지요 어 사라졌다 우승이야 끌 수 있습니다 오늘 아하하하 아하하하 이거 승리해야 끌 수 있는 하하하하 오늘 이거 승리해야 끈다 수금주워 수금주워 수금은 안 되나 이거 수금 설마 컴퓨터 수금 수금 만들고 산거 아 모르겠다 음 오 이거 왜 이렇게 가만히 불리지 지금 이거 갑옷에 형태가 좋아 위험한데 위험 위험이 가면 위험 위험이 너무 많다 위험 아 저분과 저거나 맞고 위험 헛! 어 뭐야 이겼어? 아니잖아 여기 누가 이렇게 맞죠 아니 아니 저저저 아니 아니 저기요 저 니마 우와 진짜 뭐야 남 남 남 남 남 뭐야? 에잇 잠깐만 에잇? 에잇? 뭐지? 아 진짜 너무 태형을 오래 챙겼어 응 응 이거 막 나가자 막 나가는 거예요 아까 금애메에서 버렸어야 됐는데 이게 근데 좀 약간 바뀐 것 같네요 약간이 아니라 많이 바뀌었네요 이거 일단 기운기 챙겨가 이거 이거 기운타는 기운 챙기면 지금 죽어요 기운타는 기운 Audrey 뭐야 나 왜 안맞아 잠깐만 왜 꺼내서 깨면 끝 5 으 으 어 으 물 편집을 올라오게 됩니다 으 으 으 어! 안 돼! 안 돼! 기사님 방문해서 못쎄자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이형 아 뭐해 쟤 아니 쥐에서 뒀던거 더져 아 진짜 이면 너무 싫어 진짜 아니 뭐 양옆에서 당하냐고 아 진짜 암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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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 oportunidad 암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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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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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왜 저게 아니 뭔데 이거 무슨 일이지 오늘 이 컨텐츠가 끝날 수 있을까 나중에 이거 편집해서 올려야겠지 너무 오래 걸리면 30분 안에 끝내자 오늘 후드님과 대결해야 돼 점프가 안 돼 저하고 마음 같은 신중이 없겠네 뭐 에휴 쟤나 깨쳐 깨쳐 이거 둘 다 죽었다 아 근데 사실 한정으로는 부족할텐데 아 일단 이쪽 뒤로 먼저 가자 오케이 아 진짜 야 러시 아니 난 아우 진짜 아 진짜 손하고 붙어있는거지 없어 왜 안되냐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게 그건데 옆집에 러시 가는거지 너무 하잖아 진짜 아 진짜 저거 좀 어떻게 없어있으면 좋겠어 아 이거 또 옆집에서 딱 러시오 아 이거 또 갑옷이 안나와 왜 아 렉파라 렉파 아 지금 활맛 지금 활맛 아 야 이거 전지산이다 아 루 루프셔가지고 내가 이 아 아 아 아 아 나 진짜 아 진짜 너무 렉컬러 진짜 아 아 아 마우스 지금 이거래그서 옛날거 썼떠거 아 아 나잠깐만 입에 넣으신거잖아 얘들 아 아 이래서 스카이 워즈를 안 하는 거라고 아 누가 털었죠 오래 뒤개 mans 개구리 한 마리 헛! 왜 이렇게 많이 달아 와.. 하긴 나.. 어.. 가만.. 내가 아까 전설 아니었나? 렉 봐봐.. 제발 살려줘 얘들아.. 네.. 그 말은 내가 하고 싶은데.. 그렇지 않으면 그 말 듣는게 아니에요.. 저분 아마 이게.. 노인이신거 같은데.. 저런건 절대 안맞죠 얘들? 심지어 얘들 외국인들이에요.. 자야 벌써 다.. 까있는 얘기가 힘내요.. 얘 안죽이겠지? 나는 믿는다.. 렉 봐봐.. 뭐라잉? 아.. 와.. 저 리치 어떻게.. 아 여러분 그냥 이거 바로 럭시 갑시다 옛날에 2킥 켜서 그냥 바로 럭시 가는데 럭시 가자 럭시 바로 가자 어 이거 바로 럭시 가 바로 럭시 가 오케이 아 근데 초반에 힘 없어가지고 상자 앞에 있는 거 하나만 탈게요 어 뭐야 뭐야 럭이 뭐야 아 뭐 뭐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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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진짜 사람이 나밖에 없냐고 아 아 진짜 아 아 아 진짜 사람이 나밖에 없냐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빨리 가야겠다 아 아 아 왜 점프가 안 돼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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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양옆 다 무섭네 야 니가 때렸냐 준비하고 가자 준비 아 잠깐만 나 진짜 왜 저기 안넘겨자냐고 오지마라 이 녀석아 지금 나한테 왜 오냐 나한테 오지마라 곤란한 저거 뭐야 쟤 리치 뭐야 아 나밖에 안나왔어 살려주세요 제발 아 누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누님 이렇게 이랑 고길러 제발 아 저거 전문들만 잡을 땄으면 할 수 있었잖아 왜 이러냐고 계속 아휴 잠깐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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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다 됐다 아 아 아 아니 아 아 이거 다시 모았다가 저거 이거 오늘도 이거 또다시 먹어야 돼 아니 제발 왜 왜 왜 챙기냐고 제발 제발 아니 제발 또 봐야돼 아 이거 또 봐야돼 뭐 아 아 오늘은 푸드님과 방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안하고요 오늘은 끝났습니다 대신에 일요일에 로블럭스 방송으로 타야 뵙겠습니다 일단 올리죠 지금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찍은 거예요 한 번 날라갔어요 일단 지금 편집을 저 일단 배울게요 그리고 편집한 방송도 올리고 열심히 편집 연습을 해갖고 제대로 된 방송도 올려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하죠 abalalalalala abalalalalalap